최순실 씨는 어제 구치소 청문회에서 미루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자금 모금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등장한 최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20여 년 전부터 최 씨는 모금 전문가였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루와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대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하지만 최 씨는 구치소 청문회에서 두 재단의 기업 모금 아이디어는 내가 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7년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기념관 건립 자금을 모으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흡사 재단 모금 전문가로 보입니다. 민간 선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꼼꼼히 구분해 따집니다. 박정희 기념관이 수도권에 건립되면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예산 지원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보고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박 대통령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얘기하자 최순실 씨는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미루와 K스포츠재단 자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최순실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미루와 K스포츠재단 하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